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의 리설입니다. 오늘은 파일과 활동 비디오 떠야리거래 클래스로 걸쭉 이 활동고 묵회 비서의 몇 시에 무엇을 해요? 컷디 버제께 거르는 운처호 그래서 이 플러스노 쩔라에러 이제 너무나 저스대 보기처럼 이야기해보세요 쿠라카니 거르는 호스 이 터스빌 헤른다키리짜이 이제 수태버치 우투네 터스빌 호니 그래서 이 몇 시에 일어나요? 저박고 루프마 이제 일곱 시에 일어나요? 사트버제 우츄 컷디 버제 우투노 운처 그래서 이 일과 번날레 이제 컷디 비티요 그 때 띠 띵고 컷디 비티 그래서 이 띠 띠 띠 띠 이제 일어나다 우투노 아침을 먹다 비아놓고 가나까누 점심을 먹다 띠우서고 가나까누 저녁을 먹다 싸지고 가나까누 자다 수투노 오 호 따로 이 짱이 이제 너무나 저스트의 번누 콜라기 짱이 이 너무나 저스트의 체인지 거르는 법이죠 이제 꺼서리 호흡 번날끼리 음... 음... 예... 이 헤른다키리 이제 몇 시에 있어? 서버의 어가리마 짱이 몇 시에? 몇 시에? 에 일어나 요 체인지 의노빨차 테스트 파츠는 몇 시에 아침을 먹 어요 소두노 파츠 몇 시에 점심을 먹 어요 몇 시에 저녁을 먹 어요 예사리 소두노 파츠 몇 시에 자요 예사리 체인지 거르는 거 하면 이 어기코 비디오크 문법마 하면 이 버럭 오이너라 아... 테스트 파츠 이 때야 아우니 저박자이 이제 아픈 오 어... 거디비띠 디마 바스타비 우투네 서머에 아니 피아노코 가나까네 서머에 기우소코 가나까네 서머에 사지코 가나까네 서머에 아니 수투네 서머에 훈노더 어... 요... 어... 코리아마 코리안 어니 네팔마 가나까네 짤런 짜리 퍼럭 쳐니 코리아짱 이스퍼스더 쳐 우퇴버치 럭버 어... 럭버 사트 버제 비아노코 가나까네 서머에 오스다 테스트 디우소코 가나짱이 바로 버제 테스트 파츠 사지코 가나짱이 뭐 처버제 내기 뭐 사트 버제 사이마 어... 비츠마 간척 퍼럭 이제 네팔고 가나까네 퍼럭 쳐니 우퇴버치 짱이 뚫은더이 치아 비스쿨 간척이 데스퍼치 럭버 어... 어... 더스버제 대기 에가로 버제 띠럭 이제 디우소코 가나져 쓰다이구 간척이 요 짜인 코리아 요 서머에마 카네쿠라 짜인 코리아마 아점 번차 아점 아 짜인 아침 꼴 점 짜인 점심 비츠마 간에쿠라 아 그래서 아점 번차 더러 예스테이 간척이 기우소 짜루 버제 띠럭 카자 간척이 데스퍼치 라티쿠 간어차이 뭐 아트 사죽고 아트 버제 오타 노우 버제 예사리 간척이 데서 올리고디 퍼럭 쳐 더러제 호스 앞으로 이제 예수도 불어수나마 앞으로 바스타비 카나 카네 서머에 우다노 꼴력이 뭐 빠지버지 우퇴벌 에 서머에 예사리 어 렛캐러 5시에 일어나요 예 몇 시에 아침을 먹어요? 뭐 버스 버제 카누 운차번에 10시에 먹어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두이 버제 카누 운차번에 2시에 먹어요 몇 시에 저녁을 먹어요? 사트 버제 카누 운차번에 7시에 먹어요 몇 시에 자요? 어 10시에 더스버제 슈투누 운차번에 10시에 먹어요 띄오쿠라체 이후 더스빌마 너무낙고 루프마 사트버제 바로짜리스 12시 40분 뭐 아트버제 사스쿠카나 8시 데스버치 슈투네 서머에 아운차니 그래서 액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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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라보니 어베아스 거르나 섞인자 데스버치 서머에 고구라보니 어베아스 거르나 섞은 운차 언어터 텃바이 어제이 어베아스 거르나 싸우는 운차 저번에 이양보엘고 일가바에 컷디 버제 스쿨자눈운차 몇 시에 학교에 가요 컷디 버제 몇 시에 공부를 해요 컷디 버제 사띠벳두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예스도 그라보니 어베아스 거르나 섞은 운차니 데스버치 아운설 서머에마 비빈이나 초밥 아운설 서머에 요 프로텍 어베아 활동고 바그자인 섞이조디 또 빨리 요 또 빨리 어베아 어베아 썸번니 마트를 넣어보이까나 어기 어베아스 거르나 섞인 저번에 어베아스 거르나 보이번에 또 빨리 골라기 어제이람으로 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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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서버에 아주 활동고 비디오자인 에뛰누이요 메로비디오 헤리디누 보이고 데리다니에 바쳐 아르코 비디오자인 문화 떠야리 거래러 아운주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的 비디오자인 에헤 agt